그러니까 환경을 바꾸라는 거죠. 내 몸의 환경.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을 빠르게 만들려면 결론은 그래서 이제 사창항암때부터 도서관에 가셔서 책을 보고 공부를 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 수많은 책들 읽어보니까 결론을 요약하면 결국 뭐하라는 건가요? 결론은 그러니까 환경을 바꾸라는 거죠. 내 몸의 환경.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약 알칼리성 환경을 빠르게 만들려면 산성 음식을 피해야 되죠. 산성을 일으키는 음식이 바로 육류예요. 육류. 그럼 어떻게 해요? 피해야죠. 피하고 빠르게 환경을 조성하는 거는 야채에 있는 야채 하나하나에는 파이토케미칼이라는 천연항암물질이에요. 그래서 저는 디자이너푸드라는 걸 제 책에 실었거든요. 색깔별 음식, 색깔별 야채를 먹는 거죠. 사과의 빨간색, 오렌지의 오렌지색, 당근의 주황색, 가지의 보라색, 그렇죠? 또 무슨 색깔이 있죠? 파프리카의 노랑, 주황, 빨강이 있죠. 또 양배추의 흰색, 브로콜리의 녹색, 케일의 녹색, 저는 톳도 먹었어요. 마른 톳은. 저는 넣어서 먹고 톳도 먹고 그다음에 고구마 분말도 먹고 색깔을 다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레몬도 먹었고 레몬. 색깔별로 다 그거를 넣어서 먹었을 때 몸이 피부가 확 살아나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시기를 하시고 병원에 계속 다니신 거잖아요. 그럼 의사분들이 이제 이 수치를 보고서 또 한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은 그럴 시간이 없으세요. 1분? 1분도 안 보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은 그냥 이분이 지금 항암제를 맞을 수 있는 수치인가만 확인하시지 다른 수치는 볼 시간도 없고 보려고 하시지 않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지금 대기하는 환자들이 지금 1시간 기다려서 선생님 1분 보는 거잖아요. 선생님한테 물으셔도 안 돼요. 선생님을 그런데 이제 양비해서도 안 되고 선생님은 항암 스케줄 짜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수술도 해주시고 방사 스케줄 이거 하기도 바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시기는 본인이 해야 되고 혈액검사 검사지 받아서 내 수치 변화는 내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책에 그걸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써놓은 거죠. 선생님은 딱 호중고만 보십니다. 다른 수치는 거의 안 보시고 호중고 항암 맞을 수 있는 수치다. 아주 낮지만 않으면 오케이 오늘 잘 맞으세요. 아주 좋네요. 그래서 환자들은 정말 자기 수치가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혈액검사지 좀 봅시다. 그러면 선생님이 다 좋다고 했는데요. 좋은 범위가 굉장히 넓다. 아까 제가 pH 얘기했지만 4에서 8인데 좋은 거는 7.4라고 그랬죠. 백혈구도 4에서 10이에요. 좋은 거는 5에서 6. 근데 항암을 하면 4가 아니고 3, 2, 1 이렇게 떨어져요. 선생님은 3만 돼도 좋다고 그러실걸요. 2면 오늘 백혈구 촉진주사 한 대 맞고 가세요. 이 정도밖에 언급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암에 걸려서 암치료 과정에서 몸에 좋은지를 보는 게 아니고 항암제에 맞기 좋은지를 판단하시는 거군요. 네. 그거 포인트죠.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항암제를 맞을 수 있는 몸이 건강한 몸이 아니죠. 라는 걸 표현하는 건 절대 아니다. 근데 대부분의 환자들은 내가 몸이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잘못 알아듣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쵸. 아 나 지금 되게 좋구나. 항암제를 맞을 수 있으면 좋은 거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 그래서 이제 책에서 전체적인 암치료 과정을 알아야 된다고. 그렇죠. 이제 환자가 자기 주도적인 그 비율을 가지고 있어야죠. 치료의 통사진을 딱 알고 있어야죠. 그걸 정확히 이해해야 되고 혈액검사제의 수치. 그래서 지금 1년 반 동안 제 책을 읽으신 분들의 환자들의 눈높이와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예전에는 병원에서 주는 조직검사제. 무슨 말인지 그냥 방치. 혈액검사제 몰라. 나는 몰라도 돼. 라고 여겼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자기가 무슨 암인지. 유방암도 암 타입이 굉장히 여러 가지고 그 다음에 헐투 양성이다. 그 다음에 삼중음성이다. 삼중음성도 무슨 변이가 있느냐. 아셔야 됩니다. 그거를 알아야 나에게 가장 맞는 그런 치료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죠. 그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암에 관련된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데 항암 중에 할 수 있는 식사법 어떤 거 추천하세요? 저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그래서 제가 이름을 몽땅 주스라고 해서 몽땅 갈아라. 왜냐하면 생야채 샐러드도 좋은데 샐러드는 풀떼기로 이렇게 부풀려 있어가지고 그 사실 얼마 먹는 게 아니에요. 종류도 많이 넣을 수가 없고 씹어 먹는 게 항암 중에 좀 힘들어요. 제가 해보니까 빠르게 많이 흡수할 거는 약간 갈아서 약간 떠먹는 스타일로 떠먹으면서 약간 씹어서 넘기는 그런 스타일로 해서 저는 일단 삶은 달걀 유기농 1등급 달걀 한두 개 그래서 단백질을 기본 보충해주고 그 다음에 사과 집에 있죠. 파프리카 있죠. 당근 있죠. 오이 있죠. 양배추, 브로콜리 이런 거는 이건 기본이고 또 샐러리라든지 비트 레몬도 좀 넣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과일은 제가 너무 많이 넣으면 우리의 목표는 맛있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맛있게 하는 게 아니고 내 몸을 변화를 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참으셔야 돼요. 맛이 없다. 맛을 조금 처음부터 적응하려면 사과를 조금만 더 넣으세요. 너무 맛있게 하려고 바나나도 넣고 바나나에 그렇게 항암력이 많지는 않아요. 정말 못 먹겠으면 바나나 조금 넣어서 단맛을 주긴 하는데 뭐 이렇게 하면 기본이 되잖아요. 이거를 정말 항암 중에는 생야채가 힘들어요. 그럴 때는 다 살짝 쪄요. 너무 푹 끓이지 말고 살짝 찐 거를 갖다가 좋은 믹서기는 하나는 정말 제가 요리를 많이 안 하지만 믹서기는 매일 쓰는 거예요. 좋은 고성능 믹서기를 써야 물 없이 싹 갈려요. 30초 내에 물까지 넣으면 양이 너무 많아지니까 싹 갈아서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3일 한번 갈아서 3일을 써요. 유리 용기에 넣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때그때 덜어서 살짝 데펴서 먹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다 주겸을 조금 넣고 저는 이제 액상으로 된 오메가 있어요. 그것도 넣고 그다음 제가 책에 나오는 유기농 동결가루 그러니까 이제 녹즙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녹즙을 갈아서 해줄 보호자가 있으면 또 모르겠지만 그 보호자가 한 한 달 지나면 허리가 무릎이 나갈 거예요. 그 녹즙 다 분해해야죠. 녹즙기. 닦이기 힘들어요. 그다음에 그 야채 막 그 풀때기를 다 파란색을 신선함을 유지해서 다 씻어서 관리한다는 게 저도 해봤다가 못하겠더라고요. 항암 중에 절대 환자는 할 수가 없고 보호자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이 유기농 동결가루인데 케일가루, 신선초, 보리새싹, 밀싹 아니면 10가지가 다 되어 있는 제품도 있어요. 그런 거 한 포를 넣어요. 3g 정도 큰 밥 숟가락 하나. 저는 정말 다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거 해보세요. 10가지 훌쩍 넘어가죠. 그걸 한 대접, 국대접 한 대접은 드셔야 돼요. 항암 중에. 저는 지금 이걸 5년 했어요. 제 피부가 어떻습니까? 반짝거리죠. 그런데 이게 항암 때부터 좋아진 거예요. 항암 때는 얼굴이 누렇게 뜨거나 시커매져요. 항암 독을 빨리 빼려도 이 야채식을 해야 돼요. 10가지. 그걸 어떻게 하는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걸 국대접 한 대접을 말씀하셨는데 많이 먹는 건 상관없어요? 많이 먹는 건 상관없어요. 배가 완전 부를 때까지 먹어서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걸 그럼 이제 3시 3끼를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건지 아니요, 그렇게 하면 너무 살이 빠지죠. 탄수화물도 먹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대접 먹고 저처럼 살이 좀 많이 찌신 분은 이거만 먹고 한 끼 정도는 이거 먹고 살이 마르신 분은 이거만 먹으면 안 돼요. 꼭 식사를 밥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거를 식간에 자주자주 조금씩 한 대접을 하루 한 대접을 목표로 하시되 살이 정상체중보다 빠져있는 분들은 밥 3끼를 꼭꼭 잘 챙기고 단백질도 전복 문어를 살짝 쪄요. 문어, 이거 다 저는 혼자 항암식을 다 한 거예요. 문어 큰 거 있잖아요. 대한문어를 한 마리 사서 한 5분 삶아서 냉동실에 이렇게 다리 하나씩 넣어놔요. 착착착. 그리고 한 마리씩 희동해서 썰어서 몇 점씩 항암 중에 몇 점씩 먹는 거죠. 전복도 항암 전후로는 전복 미역국을 한 솥 끓여요. 그래서 항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복 미역국을 한 대접씩 먹어 빠르게 미역에 있는 요도하고 전복에 있는 그 미네랄 미량 미네랄이 제 책에 이장에 나오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걸 충분히 섭취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3일이면 힘이 나죠. 이런 식으로 단백질 섭취하시면 제 두 번째 책에 말기염 책에 80세 아버지 비소세포 폐암이신데 저보다 얼굴이 더 좋으십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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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